그럼 얼만데? 모르지. 그저고 알아봐야지. 피산비 돼. 한... 한 2, 30만 살 수 있네. 2, 40만 살 수 있네. 그럼 알구만. 돈 비싸게 주고 달아. 야! 돈 비싸게 주고 샀는데. 이 사람아. 좋은 거 달아야지. 이 사람아. 형아는 스스로로 달아가면 되는데. 그래. 일단은 네가 그거 한번 알아갖고. 예. 얼마할 때 전화하면 줘? 예. 언제 술 한다고? 캠핑카 작업 끝나고. 어? 캠핑카 작업 끝나고. 그게 무슨말고. 형님 친구분 캠핑카 여기 달아놓고. 아. 작업비 안받고. 아. 형님한테. 아. 아. 아.